진짜 다 지워졌군요 가일라 아래에 있는 집은 동기부여 확실해졌다 나 오늘부터 노예처럼 일해 꿈개혁 물약의 SP를 기억해냈다 즐거워질 것 같네요 눈 떴어 개무서워 거미 거미 땅바닥에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어디 안가? 아이 착해 기침사탕 많이 만들었지? 기침사탕은 내가 이거 만들려다가 그랬구나 4단 졌지 않는다 뭐? 식약청에 찔러? 어? 몽실이 다 했다 몽실이 또 털 뽑아야겠다 여기 있네 몽실이 털도 제가 많이 뽑았군요 많이 뽑기는 확실히 확실히 많이 뽑았다 됐다 세 개 두 개 이 정도면 좀 쓰지 않을까? 그리고 빛나는 곳 검 희 꽃 검 희 아 에이 점점 바닥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놓을 곳이 없는데 나름의 질서가 있답니다 요거는 요기만 놓습니다 자 막 놓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질서와 체계가 있는 바닥입니다 질서와 체계가 있는 바닥입니다 체계가 확실하죠? 체계가 확실하죠? 잘 정리된 방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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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라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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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짓고 있군 땡땡! 아 이러면 나오네! 우와! 뭐야? 아니 아 아니 마르덴 스튜 진짜 좋아 와 그 얘기만 해! 망치질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 얘기만 해 뭐 더 해줄게 없네? 그냥 먹고 자야겠다 그쵸? 저주 해제 오늘 몽실이 털이나 뽑고 자야겠다 할머니 오늘도 파이 주실 것 같은데 할머니 뵙고 갈까 할머니! 지금 막 굽고 계셔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좋더구나 파이 내놔 여전히 너무 말랐단다 파이를 더 구웠단다 우와! 오늘은 포도파이다 감사합니다 한 문이 한 문이 나왔어요 파이 내놔 인성 아르덴 아르덴 스튜 볼 때마다 어릴 때 아빠가 해준 오뚜기 가루 수프가 생각나요 후추 치다가 후추통 뚜껑 떨어져서 후추를 한 통을 때려 넣은 스튜 실존했었다 우리 세계에서도 실존했었다 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와! 대단하다 몽실이 나왔어요 어딜 가나요? 멍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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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크면은 엘리 머리털을 뽑아간다구요! 그럴리가 관종인팀님 멤버십 어서오라고 어서오세요! 어떻게 또 닉네임이 관종인팀이세요 지금 닉값대로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현재 받고 계세요 행복하신가요? 하하 애니트 꼭 저기 할머니 같아요 뵐 때마다 살이 빠졌대 할머니 그럼 저는 이미 20플로그램 됐어요 아하하 저런 문질문질 문질문질 배를 내놔라 침 떨어졌다 발라당을 해라 발라당을 해라 침 그만 흘리고 발라당해라 노동청에서 나왔습니다 9시 이후 자정까지 성인이 아닌 수순마녀가 채집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신고입니다 엘리 글루리버님 보호자 확인서는 제출하셨습니까? 에 에 에 에 아닙니다 잘못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엘리는 어 잠이 많아서 8시부터 잡니다 엘리가 아닐 겁니다 하하 하하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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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항해 시대에는 진짜 후추 한 알에 진주 한 알 가격이었대요 아 아빠 고마워요 그런 비싼 하하하 하하하 스프를 나에게 대단한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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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거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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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주 착각을 다 씁니다만 아닙니다. 오늘은 꼭 기필코 약을 마시리. 슬금슬금 관심이 없지롱 관심이 없지롱 관심이 없지롱 안 쳐다보고 있지롱 안 쳐다보는데 안 쳐다보는데 아닌데 아닌데 아닐껄? 아닐껄? 내놓아! 내 놔! 꼬리깃털 내놔! 내 놔! 어쩔 수 없고 결국 내가 이걸 쓰게 하느냐! 와라! 내놔라! 깃털 내 놈의 깃털 내놔! 안 쓰고 잡고 싶었는데 안 쓰고 잡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밤미야 집에 가자 빗자루 1종 보통 모는 엘리 멋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털이 들어있는 포션입니다만 원래 그런 포션입니다만 오와 새로운거 있다 저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함입니다 억울합니다 털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원래 고객님 모든 청에서 다 찾아오는데 아직 하반 면회 되냐고요? 모르겠어요 디멘토 만나야 하냐고 입냄새 오진댔는데 급기야 말이 안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런 이 정도면 아직 하반 명예죄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왜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공무원증 조작한 마녀가 있다고 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서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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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금희 뭐였더라? 2단 시계방향 하나 둘 셋 한 번의 존재 뻥뻐방뻥 됐고 오늘은 기필코 물약을 먹고 잠들어 보겠습니다 FINALLY FINALLY 먹어보자 당도 없는 포도 맛이라 했는데 으깬 포도에서 단맛을 뺀 맛 아 아니 그날 꾸는 꿈을 기억할 수 있다 먹어볼까 그냥 이걸로 먹어야 되는군요 됐다 꾹꾹꾹꾹꾹꾹꾹 와 맛없어 이제 자러가면 되는건가 코코넛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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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소용없네 여기가 내 꿈속인가? 생각보다 어둡잖아 버즐도 없는 것 같아 버즐 있는데 내 머리에 이거 게임 시작할 때 나왔던 고양이야 고양이신 냐아 흰 고양이신이다 냐 오 위대하신 흰 고양이신이시여 영접하겠나이다 오 냐앙 냐앙 추루를 바치게 싸웁니다 아니었다 존댓말 해주신다 흰 고양이신께서 무려 나같은 미천한 휴먼에게 존댓말을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엘리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에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어차피 잊어버릴 거고 딱퉁 봐가지고 고양이의 신답군 네? 러브럼을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흰 가시덩굴을 제거하셨더군요 마을을 재건하기로 하고 첫 주민을 목수 카일라로 하신 것도 잘했습니다 가시덩굴 핵도 잘 찾아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진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기억은 없는데 매번 반응이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어? 아마 이번 꿈 기억할걸요 네? 꿈 기억 물약을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아? 네?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아서요 마시고 들어왔어요 잠깐잠깐 뭘 마셨다구요? 이게 제가 꾸던 이상한 꿈의 정체 맞죠? 알겠어요 좋아요 다시 할게요 멀요 레디 액션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갑자기 반갑습니다 소녀요 당신이 수순마녀 엘리 블루리버인가요? 저 다 기억하거든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엘리 그동안은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도 못 기억하더니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다 기억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필 위험이 있어야 하는 첫 만남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신으로서의 위험이 당신은 누군지 왜 제 꿈에 나타나시는 건지 알았어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오랜만이네요 저는 이 마을의 수호신인 흰 고양이 신이에요 야오 엘리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 이 마을로 불렀죠 신이요? 신님이 저를 여기로 불렀다구요? 네 제가 당신을 이 마을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네 우연히 가시동굴이 자라서 기차가 멈췄죠 아 그리고 늦잠을 자서 기차를 놓쳤... 네 우연히 늦잠을 자서 기차를 놓쳤죠 아이 그걸 니가 했다고? 꿈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한번 만났어요 아 설마 호수과에서 봤던 그 고양이... 제가 당신을 이 마녀의 집으로 안내했답니다 그리고 기차를 놓치도록 늦잠을 자게 꿈에 나왔죠 그랬군요 제가 그래서 늦잠을 잔 거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에게 하려는 부탁이 뭔데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부탁이에요 저는 가시동굴로 인해 불뿔이 흩어진 이 마을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는 신은 힘이 없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오래돼서 잊혀진 마녀의 집에는 더 이상 마녀가 오지 않았죠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엘리 당신밖에 없어요 그날 밤 꿈에 나와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엘리 이 마을을 도와주세요 싫어요 하고 싶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흠 흠 흠 한 번만 튕겨볼까? 싫어요 엘리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는군요 제 반응이 궁금해서 장난으로 거절하시는 것도 첫날 밤과 똑같군요 아 들켰다 들켰다 이미 경험하셨군요 됐 당신은 정말로 거절해도 되는 이 부탁을 그렇게 항상 장난스럽게 받아주셨죠 러브럼도 애니트도 아르덴도 마을도 전혀 모르던 그때도요 보지도 못한 마을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갑자기 꿈에 나온 신을 도와주는데 망설이지 않았죠 미화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냥 재미로 싫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한 건가요? 듣고 있지 않군 재미 졸업, 행복, 의무, 재미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언젠가 꼭 그런 모험을 해보고 싶었죠 깊은 산속에 빛나는 거대한 나무 막고 자라는 가시덩굴들과 희귀한 동식물들까지 저는 이 마을에 남는 게 하이라이온보다 훨씬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온에는 저 말고도 도울 사람이 많고요 그때 기차에 타고 있었던 게 엘리 당신이어서 다행이에요 어떤 마녀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음... 아니요 엘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시 한 번 고마워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헤헤 아 그러고 보니... 에? 궁금한 거라도 있나요? 혹시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와본 적이 있었던 느낌이 들었던 것도? 네 제가 꿈에서 마을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기억은 못했지만 아 더 오래전부터? 애니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낀 것도? 애니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죠 저는 애니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어요 애니트가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다는 거 아나요? 당돌한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여웠던지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무슨 시간이요? 일어날 시간이요 굿모닝! 아침이 되면 꿈에서 깨어나야죠 저는 언제나 여기 있으니 언제든 만나러 와도 좋아요 이제부턴 꿈 기억 물약을 마시고 왔을 때만 상대해 줄 거예요 아니면 기억도 못하니까요 알았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올게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엘리 저도 잘 부탁해요 흰고양이 신님 바위 버질!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뭘? 혹시 흰색 옷을 입은 여신님이 나와서 네가 선택받은 용사라고 했니? 좀 비슷한데 진부해 하지만 버질 이건 달라 주인공이 좀 모자란 거? 아이 이건 내 이야기잖아 책 속에 나오는 선택받은 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진부한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 이거야? 당연하지 주인공은 언제나 신나는 모험을 하니까 이상한 꿈 클리어 그리고 심부름만 남았다 현실로 돌아왔으면 돈을 벌자꾸나 어? 러브럼? 안녕 엘리 이번엔 내가 맞춰볼게 로이 집이 완성된거지?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도 러브럼이 이렇게 날 데리러 왔으니까 맞아 얼른 가자 엘리 왔다 어서오렴 엘리 우와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이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깜짝이야 아 심쿵 뭐야 이제 보니 눈물점도 있잖아 아직 내부는 정리가 안되서 어수선하긴 합니다만 우선 가지고 온거라도 밖에 둬 봤습니다 맘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마녀님 도움을 톡톡히 받았지 나중에 제대로 감사하라고 핫핫하 아 아 왜 그러니? 기차 안에서 봤던 사람? 하이라이온으로 가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제외네요 라면서 슬며시 웃어 보였다 그러게요 신기하다 엘리는 살짝 볼을 불켰다 아흐 정식으로 인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로이 저는 엘리에요 반갑습니다 애니트에게 얘기 들었어요 마을의 가시정구를 없애고 집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죠? 감사합니다 신세해졌습니다 별말씀을요 나도 나도 도왔어요 러브롬도 고맙습니다 에헤 카일라가 돌아왔을 때는 꿈 같았지 그런데 이제 로이도 돌아왔구나 카일라가 로이 집을 짓는 걸 보고 있으니 또다시 설레더구나 다들 이번에도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엘리 이거 같이 터뜨리자 오 이번엔 나도 준다 하나 둘 셋 빵빵빵 빵빵빵빵 네번 터뜨렸다 어 애기 없어졌어 아 아 나왔다 이거 재밌다 그치 정말 고맙다 엘리 네가 오고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구나 나도 엘리가 와서 정말 정말 좋아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만 해도 가시덩굴을 영영 없애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엘리 마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한걸요 그러고 보니 아르덴은 이번에도 안 온 거예요? 뭐 아르덴 삼촌은 수추 끓여야 된대 왜 자꾸 안 오지? 손님도 몇 없는데 이상하게 성실하단 말이지 핫핫하 고생 많았다 엘리 앞으로도 잘 부탁하마 잘 부탁해 뭐 있나봐 그렇지 않아 느낌이 엘리는 가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엘리는 남아라 아 무슨 일이에요 애니트? 어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단다 거대 가시덩굴이 집을 뒤덮고 사람들이 떠난 뒤로 이런 날이 오리란 기대를 버렸지 반듯하게 지어진 카일라 집과로 이 집을 보니 옛 기억이 떠오르더구나 정말 고맙구나 엘리 내겐 몇 번이나 고맙단 말을 해도 부족할 게다 아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이 뒤 자네는 분수였단다 또 다른 퀘스트를 주는 건가? 여기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간식도 나눠 먹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고 싶구나 자 이제 퀘스트를 시작해보자 너에게 부탁해서 염치없다만 도와주겠니 아 그럼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돕기로 했잖아요 아이요 고맙구나 엘리 자세한 건 카일라와 이야기해보면 될 게다 네 지엔장 소처럼 이래서 분수를 복구하거라 엘리야 지엔장 아 저주사탕 안 만들었다 귀여워 꼬리 흔들고 있어 네 말씀하시죠 꽃집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뭐라 말할 만큼 재밌는 이유는 아닌데 그래도요 궁금한데요 음 정말 대단치 않은 이유입니다 에이 말씀하시죠 지엔장 안 알려줘? 하이라이온에서도 꽃집을 했어요? 네 지금은 정리하고 왔지만요 아쉽지 않았어요? 어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위스테리아로 돌아올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어떤 게 아쉬웠나요? 아침을 사러 늘 가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베이글과 도넛이 참 맛있었죠 그거 하나는 아쉽네요 아 저도 기차에서 먹었던 음식은 계속 생각나요 엉덩이가 녹도록 기차를 타는 건 끔찍했지만 기차 정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맛이긴 했죠 오 이렇게 하나 둘 공통점을 기차 티켓값이 파이 300개랑 같다던데 로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엔장 돈 잘 버는구나 통장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오겠는데? 아 엄청 인기였나 보다 네 감사한 일이죠 과연 꽃을 사러 왔을까? 로이를 만나러 왔을까? 지엔장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은데? 아침에는 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대요 정해진 시간에 늘 일어난대요 이렇게 다시 뵙네요 신발은 어떻게 잘 신고 내리셨습니까? 하이라이언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나 놀린다 꽃에는 저마다의 꽃말이 있습니다 그걸 다 아세요? 적어도 제가 파는 꽃은요 꽃은 선물 용도로도 많이 찾으시니 상황에 맞게 추천해드리곤 하죠 우와 섬세해 상점은 아직 준비중이래 집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한데 할머니 지켜보고 있어 애니트가 분수를 고치고 싶대요 좋은 생각이네 손은 좀 가겠지만 계속 집 짓고 하느라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봤자 좀밖에 더 쑤시겠어 마을이 그럴싸해지는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저도 그래요 보자 그럼 지금 있는 재료로는 부족하겠네 나는 기반을 다듬고 있을 테니까 재료 좀 구해줄래? 돌조각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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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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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집에 이미 좀 있을걸? 아 사탕부터 맞아 이렇게 한눈 잘 파는 나 괜찮은가요? 몽시리 3단 젖지 않기 세 개 됐고 다시 내려놓고 내려놓고 6개 11개 지능은 다 있어 오케이 나뭇가지도 끝 돌빼이만 더 모으면 되겠다 저장 얼린 쿨피스 너무 맛있겠다 돌빼이 돌빼이 돌멩이는 와 여기 근처에도 하나 있지 않나? 없네 하나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둘 셋 순간이동 비서 같은 거 있음 좋겠다 달려 다 됐어 구해 왔어 만들어 다 됐어 다 됐어 스튜 얘기하지 말고 다 됐다고 어 여기서 해야되는 건가 3개 이거 다시 기침사탕이나 기침사탕 분수수리를 위해 재료를 모두 모으자 모으자 수상한 아저씨 아르덴 잠 잘 자고 있어요? 아르덴? 어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에요? 냄새가 후추인가? 맞아 후추 갑자기 왜 주는데요? 뭔가 이상한걸 모르겠어? 네? 그냥 후추인데 네 빨강 네 보라의 색깔 이상한게 나와요 틀렸어 보면 이상한 색 후추가 섞여 있잖아 아 좀 검붉은거에요? 기억도 안나는 꿈을 계속 꿔 수면장을 옆에 두고 자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식당에 새로 들인건 이 후추뿐인데 색도 이상하고 미묘한 단맛이 나 분명히 후추에 저주가 걸려있는거야 후추에 저주? 자연만 찬양하게 하는 저주도 있는 판에 이상할건 없지 너도 마녀라면 저주에 익숙하겠지? 무슨 저주인지 알아내고 풀어줄 수 있겠어? 네 후추 어디서 났어요? 마을의 종종우는 초록색 머리 인간한테 샀어 설마 아오레아 언니요? 맞아 그 인간 이상한 저주 냄새를 풍겼어 자연 자연 찬양 저주요? 어디 이상한 물건에 손을 댄거지 아 만났어서 같이 저주가 걸린건가 그러나? 용을 저주하는 자 와 우와 일단 만나보자 뭔 소리지? 갑자기? 이 언니가? 아오레아 식재료도 파나요? 부탁파된 물품에 안에서는 종종 필요한거라도 있니? 이거 아르덴한테 받아온건데요 아오레아한테 사는 후추라고 하는데 이상한게 있다잖아요 그럴리가 없는데 어디 한번 볼까? 이건 적후추야 약한 단맛이 돌고 독특한 풍미가 자랑인 후추지 물건에 문제없는데요 고객님 아르덴한테 한번 써보라고 준거였는데 또 안들었나 보네 그게요 아르덴은 이 후추에 저주가 걸려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 내가 얼마나 저주에 민감한데 너도 알잖니 저주라면 치가 떨린다고 그런 물품을 다룰 리가 없잖아 그쵸 저도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요 상인으로의 자부심이 있다구 먹는거로는 절대 장난 안쳐 후추가 이상한건 그냥 종류가 달라서였다 라고 인정해버린다 아르덴이 그냥 착각한거 같은데 그래도 저주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알아볼까? 어디서 알아보지? 그거 있잖아 무지하게 끔찍한 맛나는거 저주 보기사탕 별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은 아니지만 레시피를 다이앤에게 그치 보라색 연기는 앞만 봐도 수상한데 적 후추고 그냥 후추고 간에 보라색 보라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다이앤 저주 보기사탕 구해줄 수 있을까요? 유우 셔프 오케이 됐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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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궁금해 레시피 끔찍한 맛이 나기로 유명한 사탕이지만 효과는 아주 좋다 와 비싸다 깃털의 거미요 깃털 거미 반식의 2단 말린 생선 맛이라고 했어요 아까 끔찍한 맛이 난다 먹기 괴롭다면 빻아서 가루를 뿌려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빻아서 됐다 이렇게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런 고약한 맛이 나는 게 신기하단 말이지 이 당초 금지된 곳에 드나들지만 않았어도 먹을 필요 없었을걸 마녀의 기분은 호기심과 탐구열인 거 몰라 그게 대부분 하지 말란 쪽인 게 문제지 그럼 이제 후추에 뿌려볼까 저주가 걸려있으면 가루에서 빛이 난다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저주가 없다는 건 확실해졌으니까 아르덴은 왠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찝찝하단 말이지 아르덴이 안 믿을까 봐 뭐 그렇다기보단 그럼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뭘까 싶어서 정 그럼 저주해제 사탕이라도 만들어 가든가 만약에 후추가 아니라 다른 거로 걸린 거여도 그거는 되잖아 일단 그래봐야겠다 저주해제 사탕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군 롱뽀봉 아 됐다 갖다 주자 오 와있다 우와 분수를 수리하려면 재료가 필요해 가져가 모아왔잖아 용을 저주하는 자 준다 사탕? 네 저주해제 사탕이에요 난 후추에 저주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우레한테도 확인을 받고 저주보기 사탕도 써왔지만 후추에는 아무런 저지도 없었습니다 후추샵과 맛이 그런건 적구추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다른 저주가 있다거나 없다해도 그 사탕 맛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건 일시적인 해소밖에 안돼 하여간 마녀들은 자기들 기분에 취해서 선행이랍시고 이것저것 나서긴 하는데 아저씨 제대로 도움이 되는건 몇번 밖에 안되고 그저 자기만 죽일 뿐이지 뒤질라고 아르덴이 계속 잠을 못 자는건 그렇게 못된 말만 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전 아르덴을 돕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건데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냐구요 수면등군데도 후추도 아니고 아르덴이 저주받은거 아니에요? 흠 흠 아르덴? 그럴지도 몰라 너 내 일을 알면 저주도 알아낼 수 있겠냐? 용은 여러개의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아나? 몰라요 꼬르르르륵 오 야속한 배꼽시개요 고기이스튜 한그릇 하고 가겠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줄테니까 이건 절대 배가 고파서 그런게 아니야 마음넓은 내가 아르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거지 그렇지 그렇지 라고 배꼽시개가 말했습니다 저런 함야 함야 맛있어? 네 아까 훈추를 한통 가득 넣을 때 말리길 잘했어요 흠 그래서 용은 여러개의 삶을 산다는게 무슨 말인데요? 용은 천년을 살지 그거랑 어마어마한 기억이 쌓인다는거랑 같아 와 그걸 다 기억해요? 못해 그랬다가는 미치곤 하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을 지나면 거의 사라져 아 그래서 여러개의 삶을 산다고 하는거야 우와 네 말을 듣고 보니 지금은 기억 안나는 과거에 누가 날 저주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 지피운게 있어요? 워낙 단편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나긴 하는데 보물을 노리고 온 녀석의 머리를 영겁의 불로 태워서 평생 대머리로 만들거나 허어 너무해 식장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는 놈의 허리를 꺾어서 밖에 버리거나 허어 너무해 시비거는 놈을 발에 묶고 한 3일정도 날아다녔던거? 그 정도 이쯤 되면 저주가 쌓였어도 말이 되는데 정당방위였어 어쨌든 몇가지 생각이 나긴 나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네 혹시 다른 마녀랑 무슨일 있었어요? 마녀를 싫어한다면서요 그럴지도 마녀는 뭔가 거북해 음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발동되는 저주일까 몇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가 궁금해 식당을 하는 이유 몰라 그냥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항상 하고 있었네 언제부터요? 글쎄 애니트가 태어나기 전부터일걸 뭐가 궁금해 과거 다른 용들과 마찬가지로 보물을 지켰지 보물 저주를 해결해주면 하나 주겠다고 하고 싶은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때 별의 별놈들이 다 찾아왔었지 마녀도 있었나? 미스테리에 있는 이유는 등꽃이 좋아서 아르덴이요? 아니 누군지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좋아하는 건 기억해요? 등꽃은 생명력이 강해서 그래서 좋아 누구의 얘기에요? 헉! 생명력이 강해서? 헉! 이미 떠난 누군가를 잊어버린 건가? 다음으로 봤다 바닥까지 다 먹었네 얘기하다 보니 어.. 그러면 아르덴의 기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냐? 불쌍해서! 마녀니까 마녀된 자 누구나 돕지만 그 중에서도 손 닿는 자 머녀 살펴라 제 신조거든요 흠! 아까는 말이 심했어 사과하지 흠! 이미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용서할게요 좋아 그럼 이 다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 안 하던 생각하려니 머리 아파 에이 그렇지만 킹치마 쫓아냈다 쫓아냈어 그래도 배우는 배는 채우고 쫓아내네 이렇게 된 거 반드시 비밀을 알아내주겠어 기억 못하는 것도 비밀로 찾아? 드러나지 않은 건 다 비밀이지 좋아 단서를 모아보자고 우와 밥 먹는다 러브럼이 좀 더 어릴 때는 변식을 했다보니 야채를 잘게 써는 게 습관이 됐단다 없음 날씨 이야기 밖에 안 하시네 밥 먹는데 찾아와가지고 하하 말 걸어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네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네 아예 못 올라간다 음 음 로이 나왔다고? 어디? 아니면 어려운가? 러브럼 숲 간다 숲에 있을까? 아 여긴다 헤이 네 말씀하시죠 없네 딱히 할 수 있는 거 엘리는 꽃을 좋아하십니까? 보고 있음 기분은 좋아요 엄마 생각도 나고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아빠한테 자주 선물했거든요 저한테도 종종 꺾어주셨고요 맞듯한 이야기네요 어허 안녕 자기 하이 베이브 하이 베이브 아아 러브럼 또 춤춘다 돌조각이 하나가 부족하네? 그래서 안되는 건가? 10개인 줄 알았는데 멋져서 멋져서 돌멩이 내놔 돌멩이 내놔 찾았다 다시 돌아가 왕 딱 아 어? 와 쟤 어디 간다 어디 가냐? 너 좀 이상하게 걷는다 하하하하 좀 이상하게 걷는다? 이상하다? 아 꽃이 있는데 가네 꽃 따는 건가? 네 네 먹을 수 있는 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저트에 장식된 건 몇 번 봤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몇 가지 알려드리죠 오우 맞아 꽃 따세요 전 구경할게요 흠흠 뱃살 만지는 건가? 하하하하 아 이 게임 펀딩 하셨어요 우와 뱃살 만지는데? 가위질하는 거 같기도 하다고 오우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로이 계속 다음에 만날 자리 마련한다고요? 어?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인 건가? 나를 사랑하나? 하하하하 아 시무럭하고 있다 애기 언니 다 모아봤어 준다 딱 좋아 아 그러고 보니 꼬마 로브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애니트랑 아르덴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거 같더라고 뭔데요? 몰라 로브롬이 졸라도 애니트가 안 가르쳐주더래 여하튼 뭔가 준비하는 건 분명해 파티라도 하려는 거 아닐까? 난 술이나 진탕 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꼬마가 둘이라 물인가? 핫핫하 전 꼬마 아니거든요 맞아 멋진 마녀님이지 파티 나도 준비할 게 없을까? 그러고 보니 넌 그런 거 없어? 수확제 때 마녀들이 하이라이언 광장에 모여서 뭘 놓아놓고 하더라고 밤이 되면 거기서 빛이 쏘아져서 펑펑 터지던데 장관이었어 아 그거 아마도 폭죽 물약이네 맞아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마녀 학교에서는 조직 금지였지만 지금은 수습 마녀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걸 허락해 줬다간 이미 마녀 학교는 보수공사만 열 번 했을걸 그 정도 아니거든 뭔지 몰라도 내가 도움이 됐나 보네? 핫핫핫 맞아요 완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오케이 다이앤에게 또 물어봐야 된다 신난다 신난다 사고칠거리가 생겼다 이제 자기도 눈에 안 들어 흠 폭죽! 폭죽이다! 폭죽 물약 다이앤드요? 그럼요 별총재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쵸? 저도 마지막 날 불꽃놀이가 제일 좋았어요 별총재가 뭘까? 이번에 쓰고 싶은 곳이 있는데 조제법 구할 수 있을까요? 흠... 조제법을 카탈로그에 등록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요 고객님 엘리도 알듯이 마녀 학교 재학 중에는 폭죽 물약 조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습 중에도요? 정확히는 재학이 있지요 재학이 없던 시절에 폭죽 물약을 받고 엉덩이가 터지거나 집에 불이 난 사례가 많아서 어떤 용도로 몇 개 만드는지 마녀 행정부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헉! 행정부! 엘리 이 만들다만 모자 같은 녀석아 아직도 조제법을 못 구했니? 그게 행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단데오? 아 주인 마녀님 이름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여기 주인 마녀님 이름과 엘리 이름 그리고 용도와 개수 적어주시죠 아 주인 마녀님 이름이요 뭐 엘리 이 터진 털모자 같은 녀석 내 이름을 네 불지옥 지렁이 같은 글씨자로 쓰겠다는 거냐 아 주인 마녀님 성격이 화뚱하시군요 전 그러시면 다른 보증인의 이름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 그 그러면 아리아 그리고 엘리 한 개 마을 파티용 확인했습니다 마녀 카탈로그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앤니였습니다 오늘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퇴근 휴 발령기 좀 그만해 어쩔 수 없잖아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게 엄마 이름이라서 적었는데 괜찮겠지? 엄마 이름이 아리아이신가? 목적 대송이 있으니 폭죽 물량 만들자구 내놔 됐다 음하하하 만들자 아리아 블루리버 우와 이름이 예쁘다 우후후 우후후하하 알아서 높이 날아올라 일정 높이 이상되면 터지면서 아름다운 불꽃을 만드는 물량 딸랑거미 외눈개구리 어린만드라 고라 구위를 내가 이 나라 위에서 만들어줬습니다 흐흐흐흐흐흐 됐다 복죽 물량 완성 드디어 이걸 내 손으로 만들었어 조심해서 다뤄 괜히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그럼 다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복죽 물량을 가지고 애니트한테 가자 코브리마니 오숨소리 같아요 아 띄어 띄어 엘리야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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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급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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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러브럼 으아 무서워 무서워 로이 블루리버 할머니 하일라가 분수수리하는데 하루 걸릴거래 아 내일 야 그럼 아까 그러지 파이도 안주는데 아이 나 정말 자자 그냥 우와 저 위에 아 2층에 있나봐 자기야 잘자 우리 애기 왜 여기서 탭댄트 주고 있지 얼른 집에 가지 일단 자 모르겠고 자 아직 안 졸려 지엔장 그러면 나무꾼 놀이나 합시다 잼민이 확실하다 아직 안 졸려 하는거 보니까 안잘거야 아아 이게 아이차 코코넨네 아이 깜짝이야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켄트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엘리 블루 리버님 마을에 새로운 분이 이사 오신 모양이군요 아 네 원래 살던 주민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은 로이예요 이름은 로이예요 꽃집을 하고 있는 미남 아 음 늑대입니다 혼자 사는 분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마을이 복구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런데 오늘도 주인 마녀님은 안 계신가요 에 에 네 그렇죠 바쁘신 분이라 농담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인 마녀님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아 아닌데요 여기 계시는데요 엘리님이 사실은 하이라이온의 마녀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궁금할 뿐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을 뜨잖아요 저 눈 다시 감으라고 해요 빨리요 비밀은 지켜드릴테니 말씀해주세요 왜 마을 호구조사를 엘리한테만 하지 수상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정말 지켜주시는 건가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엘리야 물론이죠 사실은 에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을을 생각하는 엘리님의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군요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비밀 지켜주시는 것죠 지금 와서 여길 두고 갈 순 없어요 물론입니다 엘리님과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이군요 왜요? 엘리님은 마을을 돕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여기 남아 계시지만 하이라이온으로 가지 않았다면 하이라이온의 마녀의 집에서는 엘리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어? 지금은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마녀학교도 하이라이온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 왜 그렇게 웃어? 아 죄송합니다 예전 일이 떠올라서 어떡하죠 선생님이 알면 아니 엄마가 알면 큰일인데 그건 정말 큰일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리아 성격 생각하면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동의하지만 아마 빨리 알려지진 않을 겁니다 동의해요? 네가 우리 엄마 성격을 어떻게 아세요? 왜요? 마녀학교에서는 따로 마녀의 집에 수순마녀 인원을 전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학교에서는 잘 갔다 생각할 거고 마녀의 집에서는 올해는 아무도 안 오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럼 큰 문제 없겠는데요? 다행인데 왜 저한테 겁을 주세요 이 자식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뭔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엘리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워컴 이 마녀의 집에 원래 있던 마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요 마을과 그리고 아마도 가시덩굴과도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와 엘리가 말하고 있을 때 켄트 표정 바뀌는 거 봤어? 지금은 알고 있는 게 없으니 다음에 올 때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럼 돌아가 볼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아 잊어버릴 뻔 했군요 네? 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다 무서워 그렇게 말할 거면 네가 기차표 감내나 이 녀석 아하하하하하 그럼 정말로 가보겠습니다 모자야 빨리 저 녀석을 삼켜 으아 아 또 혼자 있잖아 아니지 알리지 않는다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 엘리야 그래 그러네 헐 신룬캐가 눈을 뜨면 헐 나 갑자기 무서워 과연 블루리버 생각대로 되고 있군요 네? 그럼 이제 좀 바빠질 것 같네요 헐 헐 빨리 경찰 오기 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제가 그러려고 그런게 아니고요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엘리야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거봐 잠깐 사람이잖아 사탕도 주잖아 대체 어딜 봐서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던데 선입견은 안 좋은 거야 퍼찔 넌 그냥 사탕 받아서 좋은 거잖아 이 재미나 사탕은 부가족인 거거든 전에 있던 마녀도 알아봐 주신다잖아 스읍 교류부에 있으면 뭐 많은 정보가 오니까 알아보긴 쉽겠네 그렇지? 우리는 마을을 복구시키는 것만 집중하면 돼 헐 걱정되는군 많이 걱정되는군 혹시 기차 타고 니놈 짓이냐 험한 말 심한 말 본 김에 뽀용 뽀용 아닌데? 기차는 아까 고양이 신님이 했다 했는데 그럼 쟤는 뭘 가지고 지 뜻대로 된다고 하는 거지? 허! 게시판도 있었잖아 아 지금 아무것도 없군 아 빨래 귀엽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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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둠칫하고 있어 띵 뭐 도와줄 건 없나 보군요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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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애니뜨 애니뜨 애니뜨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나 보구나 그래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엘리가 준비한 거라면 아주 근사한 거겠구나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주겠니? 할 일이 남았다면 나중에 해도 괜찮단다 밤에 쓸 수 있대 네 보낸다 애니트랑 보내고 밤을 소환 우와 여럿이 모인 게 얼마 말인지 모르겠구나 생각해 보니 엘리도 제대로 환영도 못해줬잖니 분수도 원래 모습을 되찾았고 겸사겸사 이렇게 다시 만난 걸 기념하고 싶었단다 모두 모여줘서 고맙구나 할머니의 대왕파이 부탁해요 아르덴 가까이 붙지마 아 저게 파이야 우와 우와 냄새 진짜 좋다 할머니가 한 번씩 말해줬던 전설의 왕파이야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하이라이언의 유명한 제과점을 가도 이 맛은 찾을 수 없더군요 흐흐흠 잘 구워진 거 같군 이번에는 엘리도 근사한 걸 준비했다더구나 자 엘리 네 차례란다 갑니다 회심의 폭죽 물량 기대 기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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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가 터진다 우와 끝이야 아쉬워 더 해줘 더 해줘 우와 너무너무 예뻐 엘리 진짜 최고 아 위스테리아에서 보는 폭죽도 멋진데 화려하구만 근사한 폭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봤던 것도 이랬지 고맙구나 엘리야 다들 좋아하니까 뿌듯하네요 이제 파이를 나눠 먹자꾸나 이렇게 크게 구운 건 오랜만이라 맛이 괜찮을런지 모르겠다 러브럼 도와주겠니 네 오 깜짝이야 톱질하는 소리 자 하나씩 다 받았지요 우와 애니트의 대왕파이 조각 무려 300하트를 채워줍니다 먹으면 그날 같이 본 폭죽 불꽃이 어른거리는 기분이 들며 행복해집니다 냄새 진짜 좋다 침 흐르겠다 야 오랜만에 먹어보겠구만 이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단건 입이 찝찝한데 이건 맛있더란 말이지 헛헛헛 애니트의 손맛 뭐 그런건가 대왕파이 대왕파이 잘 먹을게요 애니트 많이 먹으렴 잘 먹는게 보약이란다 이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마무리할 시간이구나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구나 특히 엘리야 네가 온 뒤로 정말 기쁜 일만 생기고 있단다 넌 이 말의 복덩어리란다 헤헤 나도 엘리가 정말 좋아 엘리가 아니었으면 나도 못 들어왔을거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또 다같이 힘내봐요 클리어 헉! 끝이야 으로 시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엔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할 수 있는거구먼요 우와 어? 뭐야 왜 남아있소? 안녕 나를 기다린 고야? 왜? 네. 기다리고 있었대. 네. 라고 했어. 꽃을 다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 편하게 해도 돼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습관이 이런지라 괜찮습니다. 엘리야라고 불러주세요. 친구한테도요? 기본적으로는요? 필요한 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삐졌어. 여기서 울거야. 차가운 남자. 어려운 남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깎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거 정식판 나오면 가격 올라간대요. 하고 푸신 분들은 얼리 억세스인 지금 스팀서 구매 고고심. 좋은 정보. 지갑비입니다. 근데 저 잘생긴 늑대는 누구입니까? 제 심장이 시의심장이. 너무 늦게 오셨다. 저분은 저의 썸남입니다. 아직은 얼리 억세스라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나머지 떡밥들도 해결이 되겠죠? 좀 다 집어넣자. 바닥에... 바닥에 깔린 게... 설마... 다 못 주우려나?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행이다. 가방이 널널래서. 다행스. 무덕아. 방 정리는 대체 언제 할 거니? 안 해. 과연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 함께 업데이트가 되거든 알아보도록 해보아요. 지금까지 엘리와 함께 오당탕탕 보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세모덕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